트럼프 대통령도 철수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디테일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인터뷰를 토대로. 이제 션 히니티와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제가 요약을 해서 포인트만 잡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역사상 이렇게 더 모욕적인 때가 없었다. 지미 카터 때의 그 참사가 떠오른다. 이거는 1979년에 이란에 주재하고 있었던 미국 대사관의 직원들이 이란 폭도들에 의해서 인질로 잡힌 사건이 있었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연상되고 또한 베트남 장면도 연상해야 된다. 그래서 베트남 폐맹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의 끔찍한 참사다. 아프간의 참사가 이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1년 반 동안 미국은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2019년부터 2020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동안 내가 임기 동안에는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탈레반과 분명한 딜을 했고 분명한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조건인지 제가 이따가 공식 문건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프간의 간이 대통령 도망간 사람이죠. 이 사람을 비판할 때 크루기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기꾼놈이라고. 그래서 나도 원래 그 사람을 안 좋아했다. 그 간이 대통령 보면 나라가 그나마 멀쩡할 때도 제대로 나라 통치도 안 하고 워싱턴만 드나들면서 비싼 돈 주고 식사하고 술 마시고 공화당 상원 의원들한테 로비하고 그런 것밖에 안 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4번이 중요한데 아주 명석한 브릴리언트한 마이크 폼페오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탈레반과의 딜과 관련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샅샅이 뒤지지 않으면 1년 전 2년 전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정확한 팩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5번 제가 듣다가 웃으면 안 되는데 약간 핏이 웃음이 터졌는데 아프간에 있던 미국인들은 그러니까 본인 인기 내를 말하는 거죠. 아프간에 있던 미국인들은 지금 뉴욕과 시카고에 있는 미국인들보다 안전하게 지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쿠오모가 있는 뉴욕과 드블라시오 뉴욕 시장이 있는 뉴욕보다 로리 라이프 시카고 시장이 있는 시카고의 치안보다 아프간에서 훨씬 안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려까기로 민주당까지 까는 이런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들을 요약을 하자면 나라면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나같으면 분명히 걸어놓은 그 조건에 입각해서 할 말을 하고 위험 상황을 즉각적으로 미리 대처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프간 탈레반한테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있을 때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다. 실제 사례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계를 2년 점으로 감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피오가 이 아프간 탈레반 문제를 어떻게 핸들링을 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이 탈레반 협상부예요. 탈레반 협상 지도부입니다. 여기 있는 세 사람이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캠프 데이빗에서 만나려고 했었어요. 그 대통령 별장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나려고 예정이 돼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팅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들어보죠. BBC 뉴스 2019년 9월 8일 기사를 보면 탈레반이 당시 카불에서 폭탄 테러를 했어요. 당시에 자동차 폭탄 테러를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했지롱 이렇게 표시를 안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미군 한 명이 희생이 됐어요. 이제 간이 대통령을 쫄아가지고 탈레반에 휴전을 하자. 싸우지 말자. 대화하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탈레반이 한 짓을 보고 탈레반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미군 한 명을 희생시키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이때 시점으로 하면 이미 미국 국무부가 1년 이상 캠프 데이빗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탈레반 협상부가 만나서 평화협정을 맺기로 딜을 추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고시해전을. 그런데 1년간 공들인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한 명이 탈레반에 의해서 희생됐다는 얘기들고 바로 취소를 해버렸어요. 때로 취소라고 안 한다고. 1만 4천 명의 미군 주둔군이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그런데 탈레반이 말을 잘 들으면 5,400명을 철수해 주기로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고 실제로 거기서 미군 한 명이 사망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없었던 일로 하면서 이 협정을 취소해버렸다고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전략은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장기적으로는 철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화요일에 자세히 말씀드렸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상이 뭐냐. 미국의 이상을 위해서는 전 세계를 구조조정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미국의 이상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세계 질서를 운영할 수 있게끔 미군의 숫자를 조정하는 거.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됐을 때 예를 들어서 테러 조직이 확장된다든지 조건을 어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군 장성들의 조언에 의해서 우리가 그려놓은 디자인과 어떤 협정과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현실이 다르게 돌아갔을 때는 결정을 본복하고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대통령은. 그래서 그 오바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공략 걸었지만 막판에 철군을 취소했고 왜 현실이 다르니까. 군 장성들이 갑자기 빼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오바마, 유화주의자인 오바마조차도 그거를 취소했어요. 아프간에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리아에서 ISIS를 경멸시키고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시리아 상황이 좀 다르게 돌아가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당시에 진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서 시리아에서의 그 군을 철수하는 걸 취소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나마 합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대통령들이 응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적인 목적을 실현을 하는 과정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됐을 때 결정을 본복하거나 현실에 맞춰서 계획을 조정하는 거. 그거를 이미 아프가니스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당시에 마이크 폼페오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협정을 맺으려면 사고를 치면 안 되는데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그렇게 목을 메고 있었던 캠프 데이빗에서의 협정이 미팅이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 폼페오가 간시에도 경고를 했어요. 보셨다시피 탈레반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테러를 멈추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미 합중국의 대통령은 압박을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not going to reduce the pressure. 분명히 탈레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폼페오 장관의 일주일 전에 팍스 뉴스의 인터뷰, 크리스 월러스 그리고 최근의 션 해니티 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했을 때 공통되겠다는 말이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이자 지금 국무장관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미국의 힘을 맛보게 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과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역사적 선례를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렇게 탈레반과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절대로 절대로 토니 블링컨이나 바이든처럼 일방적으로 집에 갈 게 아니여 이런 식으로 절대로 이분들은 하지도 않았고 지금 만약에 대통령과 국무장관이었더라도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연한 추론이 아니고 팩트에 근거한 추론이죠. 그 다음에 근데 탈레반이 말을 잘 듣겠다고 숙이고 들어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깨버리니까 미국 국무부 입장에서 신뢰가 안 가니까 정확한 조건들을 걸었어요. 제가 미국 국무부 공식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2020년 2월에 카타르 도하에서 어떤 조건의 협정을 배워줬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국무부 공식 자료입니다. 이거를 읽어보면 미국이 굉장히 무섭게 얘기해요. 1번부터 5번까지. 아프간 이슬람 에미레이트 즉 미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탈레반이라고 불리는 다 이렇게 얘기해요. 탈레반이라고 하는 미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1, 2, 3, 4, 5가 다 그렇게 시작해요. 너네는 나라가 아니라고. 너네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조건이 다 박아놨어요. 그 말인 즉슨 마이크 폼페이와 트럼프 대통령의 그게 말이 말장난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경고가 아니라 정말로 이 조건들을 어겼으면 현재 응당 대가를 치렀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하나 항목들을 좀 살펴봅시다. 1번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에미레이트 즉 미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용토를 미국의 안보와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탈레반 조직원 다른 개인들이나 집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네는 국가도 아니고 그리고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용토를 감히 미국의 안보와 미국의 동맹들까지도 포함했습니다. 동맹들까지도 포함해서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어떠한 너네 조직이나 다른 외부의 개인들이나 집단도 탈레반은 조직원들로 하여금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과도 협력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자금도 받지 말고 테러 조직 확장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너네는 아프간 정부가 아니라 그냥 일개 조직이기 때문에 요건 발급도 하지 말고 다른 테러 조직이랑 연계도 하지 말고 확장도 하지 말고 감히 미국인들 위협할 생각도 하지 말고 미국인들이 있는 그 땅에 대사관이든 공항이든 어디든 간에 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겼을 때는 너희는 대가를 치르거나 협정은 무효화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입장에서는 절대로 변명거리가 안 되는 게 이번 2021년 6월달부터 탈레반이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국방부에서도 마크 밀리를 비롯한 사람들이 2,500명은 최소로 남겨야 된다고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는 CIA가 아무것도 몰랐다 했는데 제가 최근 기사 뒤지다 보니까 CIA도 분명히 보고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탈레반이 확장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CIA에서 올라오는 그 보고서와 군 합참의장의 조언과 국방부 장관의 조언을 무시한 것은 조 바이든입니다. 두 달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분명히 이런 조건들을 트럼프 정부 때 만들어놨다고요. 만들어놨는데 어디서 트럼프 행정부 비판을 합니까? 탓을 거기로 돌립니까? 이 조건들을 다 이제 이양을 해줬는데 승계하고 지키라고. 그래서 마이클 품페오의 이 발언에 허풍이 아닌 겁니다. 이 조건들을 다 2020년 2월에 걸어놨기 때문에 탈레반과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날짜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2019년 9월에 탈레반이 사고를 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인 너네들은 우리랑 대화할 준비가 안 됐구나. 판을 깨버렸어요. 마치 김정은과의 판을 깨버리고 퇴장을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압박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협박을 하고 품페오 장관이. 그 다음에 2020년 2월에 약 5개월 뒤에 협정을 맺을 때 조건들을 분명히 꺼렸어요. 너네들은 이런 걸 하지 마라. 근데 이게 2020년 2월에 이 서명과 이 합의가 왜 의미를 갖냐면 2020년 1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협정을 맺기 한 달 전에 미국이 중동 테러 조직들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냈죠? 이란의 혁명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죽여버렸잖아요. 무인기를 통해서 폭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메시지가 뭐냐면 평화협정을 맺을 테니까 너네 하고 싶은 그대로 다 하세요가 아니에요. 까불면 이 사람처럼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미국의 거시적인 차원과 세계 경영을 위해서 미군 철수는 하는데 혹시나 너네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까불면 이렇게 될 수 있다. 한 달 전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반지와 이 손이 뭡니까? 솔레이마니가 폭사당했어요. 바그다드 공항이었죠? 거기에 미국에 무인기가 가가지고 폭격을 해가지고 솔레이마니가 타고 있던 차가 폭발해서 이 사람이 폭사당해 죽었는데 시체가 산산조각 나가지고 이 사람의 신원을 어떻게 식별했냐 짤린 손가락 지문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반지랑. 그러니까 이 평화협정 맺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혼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집에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까불면 죽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고 우리라면 달랐을 것이다 말하는 게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다. 6월 달부터 확장한다고 CIA와 국방부가 보고 올렸어요. 그러면 협정 휴지 조합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탈레반 수장 아마 솔레이마니처럼 됐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레이마니를 폭사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연설을 했는지 좀 보시죠. 이게 바로 중동 테러 조직한테 당시에 보냈던 메시지예요. 굉장히 살벌하죠. 미국인들을 위협하게 되면 우리는 너네를 찾아낼 것이고 우리는 너를 제거할 것이다. 이걸 솔레이마니를 죽임으로써 지금 중동 테러 조직한테 던지는 거라고요. 당시에. 2021년 1월입니다. 그리고 2월에 협정이 카타르에서 맺어졌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션헤네이트 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압둘가니 바라다르 이 사람이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카타르에서 미국 측 대표랑 이 사람이 투간 대사 이 사람에 대응해서 말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협정을 맺은 종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그 사람한테 뭐라 얘기하냐 그 사람한테 대놓고 말했다. 미국인들이나 어떤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또는 우리 영토에 발을 들이대기라도 하는 그때에는 어떤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힘으로 너를 타격할 것이다. 믿기지도 못할 정도의 엄청난 힘 말이다. We will hit you We will hit you with a force that no country has ever been hit before. A force so great to that you won't even believe it. 이게 바로 솔레이마니를 죽인 한 달 뒤에 한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했기 때문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바이든 어쩔 수 없었다. 공부를 디테일하게 그런 말 못합니다. 미국의 대세계 전략을 먼저 전제로 깔아야 돼요. 중동, 유럽, 아시아를 구조조정하는 겁니다. 완전히 빼겠다는 게 아니라 싸우되 너네들과 책임 분담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프간은 워낙 오래됐고 2000조를 썼고 20년이 있었는데 전략적 자산 직접 투자도 쪘고 미국의 어떤 석유 관계도 이제 끊겼고 셰인가스 때문에 더 이상 있을 명분이 없어서 철군하는 대명분은 맞는데 바이든처럼 그렇게 집에 갈게요라고 인사하고 가는 그런 거는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라고 리스크 관리를 할 줄 아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훤히 들여다보면서 관리해야만 질서 있는 퇴장이 가능한 게 아프간 철수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래서 이런 어떤 분석을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팩트를 짚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팩트라고. 그러면 조 바이든이 지금 왜 엄청난 비판에 지금 노출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욕 엄청 먹고 있습니다. 왜 욕먹냐면 이 데일리와이에서 실은 기사 보세요. 오랜만에 시청자 수가 천명 넘었네요.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든이 질문도 받지 않고 공화당 주지사들만 공격하면서 컨퍼런스룸에서 도망가듯이 빠져나갔다. Bought out. 그런 표시는 표현입니다. 그냥 완전히 주랭랑 쳤다. 왜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냐면 이거는 데일리와이어뿐만 아니라 의식이 있는 미국 국민들이라면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자신의 책임은 하나도 얘기 안 해요. 빼는 것 자체가 문제 삼는 거 아닙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절차와 방식과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행정부에. 어떤 절차에서 빠질 건데 트럼프 대통령처럼 저는 구체적인 조건 걸었습니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리고 이거 어겼을 때는 너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얘기했어요? 두 달 동안 세력 확장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 사람. 베트남 전쟁처럼 패배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기자가 물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 제로라고 얘기했어요. 7월 달에. 문제는 절차와 방식과 시기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천 명 미국 국민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만 지금 처형당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 비판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이 사람이 책임이냐. CIA와 국방부의 의견을 다 묵살했어요. 베트남처럼 될 가능성 제로라고. 아프가니스탄의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잘 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탈레반 걔네들 별거 아니라고. 여기서 어떻게 책임을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동맹국들의 신뢰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너네 믿고 해도 되냐. 무슨 사절 조율도 없이 이 몇백만 명의 이민자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안 그래도 이유가 지금 이 이민자 문제로 싸우고 박터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뭐냐. 도대체 미국의 방법이. 대만은 벌써 불안하다고 얘기하죠. 미국 믿을 수 있냐. 무슨 아메리카스 백입니까. 미국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의 동맹국들을 우선하는 바이든이 미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가 돌아왔다고 전문가들이 다 그랬잖아요. 미국이 돌아오기엔 뭐가 돌아옵니까. 지금 궤도에서 이탈하는 느낌인데.